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프다며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모가 참교육을 당하고 건강해졌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 된 새댁입니다 결혼할 때 모든 비용 양가에 도움받지 않고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작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신혼집이 되었어요 이 집을 살 때 시부모님이 4천 정도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혼수로 가구들과 가전제품들 제가 채워 넣었고요 맞벌이 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사연글 보면 많은 분들이 양가 부모님께 얼마씩 생활비나 용돈을 매달 드린다고 하던데 저희는 안 드립니다 친정부모님은 노후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친정에 드리는 돈이라고는 생신과 명절에 선물이랑 드리는 돈이 전부예요 시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부모님은 너희가 돈이 어딨냐고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돈 아끼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시어머니는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여태까지 희생해서 키웠다고 하시면서 이제 키워준 것을 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시댁은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이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보태주신 사천을 가지고 점점 더 생색을 내시네요 너희 사는 집을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하시면서 꼭 집을 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댁도 친정도 같은 지역 3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매번 여기저기 아프시다 하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면 딱히 나오는 것도 없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시다 입맛이 없으시다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링거를 맞고 가시라는 정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아프다 아프다 하시면서 아들 고생해서 키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병원도 자주 데려가 주고 돈도 주며 대접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병원 다녀오면 그날과 다음 날에 입맛이 없으시고 밥할 기운도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먹고 싶으신 것을 말씀하시며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는 제가 대부분 사다드리고 왔지만 어쩌다가 남편이 사다드리면 저에게 전화해서 바쁜 남편 시켰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너무 자주 아프셔서 걱정된다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시어머니 대학병원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는 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아프시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 하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 고생하고 사신 것 하나 없거든요 시아버지께서 회사 다니시다가 사업하시면서 사셨고 시어머니는 일평생 전업주부로 남편과 시누이 키우시고 사셨어요 그 세대 평범한 어머니들과 다름없이 살아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점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링거도 한 번 맞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여기저기 다른 병원 다니시면서 매주 맞으시려 하시니까 솔직히 부담되었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링거 안 맞으셔도 건강하셔서 괜찮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내 몸 상태에 대해 어떻게 아느냐고 소리 지르시고는 억지로 링거를 맞고 오신 적도 있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도 말리니 한때는 아예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온 저에게 먹고 싶은 것을 해달라 하시고 퇴근하고 친구 만나고 들어오는 것도 뭐라 하시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어요 나도 너무 힘드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차라리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서울 가다가 무슨 일 나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습니다 주말에 한 번은 대뜸 삼계탕이 먹고 싶다 하셔서 재료도 없는데 무슨 갑자기 삼계탕을 만들어내라 하시냐며 신랑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배달 주문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아들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으신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날 시아버님 오셔서 시어머니 모시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계시는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홀가분했어요 신랑에게 혹시 어머니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치매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치매였겠냐고 하면서 원래 저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랑 남편이 많이 힘들었겠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일찍부터 혼자 살았던 것 아니겠냐고 하는데 남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다음 주 주말에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막걸리 드시고 싶다고 데리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이 잘 안 넘어가서 전을 드셔야겠다고 하시면서 파를 사가지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전화 받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가자고 하길래 나 오늘 어머니한테 싸우더라도 할 말 다 해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파와 막걸리를 사서 시댁에 가서 파전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전과 막걸리를 드시면서 또 시어머니 레파토리가 시작되었어요 여기저기 아프시다 나이 들어서 집안일도 하기 힘드시다 하는 말씀이요 계속 얘기하시길래 듣다가 제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 집안일 하시기 힘드시니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드리면 이것저것 검사도 받고 주사도 원없이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이름도 안 되었는데 무슨 벌써 요양병원이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어머니는 나이랑 상관없이 젊으셨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 요양병원에서 남은 인생 편안히 사시는 것이 좋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시길래 저도 이제 회사일 바빠지고 하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못하고 저희 집에 와 계시지도 못해서 죄송해서 그런다고 말씀드리고 비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볼 테니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끝마다 시어머니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사시라고 계속 설득하듯이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당신 건강하다고 아픈데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설마 그럼 엄마가 관심 끌려고 엄마 손으로 밥해 먹기 싫고 대접받고 싶어서 지금까지 엄살 부리신 것이겠냐고 하면서 계속 요양병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바빠져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 시간도 없고 어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주말에 반찬만 들어서 아버님 가져다 드리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 결국 화내시더라고요 괜찮다는데 계속 얘기하냐고요 당신 멀쩡한데 왜 환자 만드냐고요 알겠다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건강 걱정하는 말만 계속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 아프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시네요 저에게 괜히 전화해서 뭐 먹고 싶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요 신랑과 얘기해 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들 며느리에게 돈 받고 싶어 하셨던 것은 양가 공평하게 적은 금액이나마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신랑이 이 집을 살 때 시부모님 도움을 받았고 저도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계산은 깔끔하게 하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요양병원이 엄살쟁이 시어머니에게는 큰 협박이 되었나 보네요 정말 사이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저의 텍atoire 그렇게 분리아 이런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감사합니다.